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밤 같은 주에서 동시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.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스윙스테이트인 아이오아주에서 격돌했습니다. 전용훈 기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2020년 대선의 유력 경쟁자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. 경합주인 아이오아에서 처음 격돌하게 됐습니다. 대표적인 농업지대인 아이오아주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도 놓칠 수 없는 승부처입니다. 특히 아이오아 방문 전부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해 왔습니다.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 바이든 본선 대결 구도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세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성토의 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신적으로 허약하다며 본선에서 바이든과 대결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